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상혁 씨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상혁 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참 좌파 정권은 알바기를 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문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아마 민변 관련 그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많이 늙어 보이네요. 한상혁 씨. 어쨌든 지금 이제 tv조선의 종편 재인과 문제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개입했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영장 청구는 거절을 당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물러서서 그 정권이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양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사를 살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이 한상혁의 심사개입 문제입니다. 한상혁의 심사개입. 그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방통위원회 월권이라는 것이 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참 이 사람들은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권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본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미 심사에 관한 점수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다시 여러분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다시 매기라고 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안 알려지겠습니까?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개입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참 한탄스러운 일은 연기는 나는데 불을 지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뿌린 것이 있으니까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연기가 나면 당연히 불을 피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불을 피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말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이상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 이상한 숫자를 만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채점표가 이런 조작이 됐는데 조작한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혹은 세상사를 관통하는 법칙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좌파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짓과 조작과 위선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것 같아요. 한상혁 씨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밝혀졌는데. 자기가 불만을 표해 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국장하고 여러분들 또 관계자 한 사람이 다 심사 결과가 마친 다음에 회식까지 이러면 했는데 그 회식이 아마 이 종편 재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합숙을 해가지고 이러면 점수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합숙에서 점수를 내는데 TV조선이 이제 통과 점수를 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고 방통위의 관계자하고 국장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불만을 본인은 지시를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불만을 토로한 게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밑에 심사위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회식이 끝난 다음에 다 이제 마쳤다고 회식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점수를 고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기소 내용만 보면 구속감임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아마 종편 재심사를 위해 가지고 합숙까지 하면서 보안을 지키다가 방송통신회의 위원장인 한상혁이 방송 점수에 불만을 제기하자 회식이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재점표를 여러분들 그냥 바꾼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nbc 방송의 제3노조가 있는 약간 우파 성격이 강한 그런 노조모아입니다. 노조 이름이 신민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언론시민연대위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기소는 사필 규정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 참으로 질긴 알바퀴 인사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화가 미치지 않을지라고 생각했는지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만 이겼으면 다 덮을 수 있는 것이죠. 한상혁은 종편재허가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넣고 심사위원 중에 결혼이 발생하자 집권을 남용해서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미디어위원장 ac를 시청자 및 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 언제든지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하고 단체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 합숙평가기간이 종료 하루 전 평가포를 제출한 이후에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제허가 통과 수준이란 보고를 받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다음 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모 씨를 불러서 심사위원들과 접촉해서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요청했고 심사위원 A 위원과 B 이사는 이를 수정했다. 이제 한상혁 통신위원장이 이런 것을 두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변호사니까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미뤄보게 되면 당연히 한상혁 통신위원장이 개입해 가지고 최첨표를 조작 지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좌파 승향 언론단체 이산화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을 여러분들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하게 여러분들 증거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상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였던 거죠.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표를 제출한 뒤에 보안이 해제되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연수원 내 회식까지 했는데 다시 점수를 고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표를 재교보하는 일이 말이 되는 일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보와 점수 수정이 일어났다.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저지르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 그렇게 장기 집권한다고 하면 나라의 이런 털이란 것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 을 갖고 국민들이 이런 권력들이 독주하거나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친 도덕놈들 시지자 1권 2권 3권 4권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앞으로 5권 6권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다룬 적들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 선거 문제는 정말 우리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노후를 지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책들을 구매해 주시고 이걸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서 체제를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